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GCN 방송에서는 한가위를 맞아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던 2023 만민학의 수련회 교육과 캠프하이어를 방영합니다 9월 29일 오후 7시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2023 만민학의 수련회 교육 강하고 담배하라가 방송되며 행복과 기쁨, 감동과 충만이 가득했던 2023 만민학의 수련회 캠프하이어는 9월 28일, 29일 30일에 걸쳐 방영됩니다 GCN 방송 추석 편성 프로그램과 함께 더욱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